파스? 런 런 바로 레딕스 먹으러 간다 히이 헉! 사자 못 먹어! 도망가! 히이 가방에 들어가지나 안들어가지나 그게 중요한데 히이 아 막혔다고 하네요 치 카고 우리 수류탄 박스 뒤졌죠? 내려오면서 아무것도 안나온거지? 나 수류탄 박스 뒤졌어요? 나 왜 이게 헷갈리냐? 아 까비 암흑박스 확인 어 쏜다 졸라 쏜다 아니 저 친구 왜 지하 내려와서 잡고있어 벼루 뭐야 지상 지상 나무 타당 충수 아 잠깐만 충수? 사람 개 많네 이방 풀방인데 어 난리 났어요 어 난리 났어요 아 아까 충수기 지하 쪽 아니었어? 아 애매한데 하차있다 하차있다 오른쪽 지상은 지금 가슴이 웅장해지는 싸움을 하고 있고 지아는 가슴이 조절해지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허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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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허 메디컵 시 어흩 KEEP THEM COMING! KEEP THEM COMING! LET THEM COMING! KEEP THEM COMING! 머리 위! 머리 위! 머리 위! 머리 위! 깨딱! 깨딱 조심! 깨딱 조심! 깨딱 조심! 카고를 먹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보기엔 해즈이 없기 때문에 카고 들어오는 게 안 들려 들어왔나 보다 저 문 열어 놓는 게 낫지 않나? 카고는 에하우아하우아하우아하우아 근데 앞에가서 못열겠어요 문열면 바로 문앞에 있을까봐 하지만 가면 볼까? 싸운다 죽은거 맞아? 죽은거 맞아? 나무 앞에 나면 돼 흐허허허허 흐허허허허 뭐야 저거? 폭자국이야? 이제 운동을 하자 오우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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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총알이 없어 아냐 약실 한 발 아 잠깐만 약실 한 발 있어 아 도트가 없어 아 이걸 어떻게 맞히냐 이거는 이거는 좀 그래 어 뭐야 왜 빼니 집어넣어 아 뭐 탄약이 필요해 여기 탄약 있잖아 엄마 한 번 쏴보라고요? 저를.. 뭐.. 멍청이로 하세요? 산차구.. 총알차구 2층을 누르고 올라오는 그 축제 잡는다 아이큐 200플레이 이 청을 누르고 2층을 누르고 올라오는 그 축제 잡는다 온다 올거야 반대로 온다 조졌네 아 이게 300플레이 누구야 아까 진짜 300플레이 하잖아요 god damn ruskys 내려왔다 계단에 내려왔어 왜냐 얘가 내가 약간 배울같은 느낌을 냈거든 단발 총소리를 그러니까 근접전을 유도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밑층으로 내려가서 돌아오는거죠 그리고 계단으로 온다 이것이 나의 예상스토리 얘가 내가 RFB인걸 들었단 말이야 그럼 단발이네 어? 장거리전? 너무 불리하잖아 근거리로 계단 바로 쳐서 올라가서 죽이겠다 이게 제가 IQ400이죠 만약에 저 친구가 다시 계단으로 올라온다 저 친구 IQ500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친구가 계단으로 올거라는 것에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 친구 그냥 퇴출하면요? 아이 그럴리가 없어요 그럼 IQ1000이지 안 내려가고 날 이미 쪼고 있다? IQ10000입니다 제가 보기엔 근데 카고 계단 올라오게 되어있어요 1 과연 누가 허경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 저기요 아니 나간다고? 어? 아니야 따다다다다 너 솔직히 말해 너 IQ 나한테 솔직히 고백해 너 IQ 나한테 솔직히 고백해 너 IQ 나한테 솔직히 고백해 봤어요? 저 친구 총소리 저 친구 무빙소리 저 친구 있었죠? 안 나갔죠? 나한테 솔직히 고백해 나한테 솔직히 고백해 이틀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는 그가 나의 심각이? 근데 내는 그가 다 죽인다. 나의 죽인다. 나의 죽인다. 좋아하나? 좋아해? 에이피다 유 스케일드? 그치 뭐 라이키엣? 허상성제 한단창 뺐어요 마치 저친구를 공격하는듯이 굉장히 과감하게 내가 뭔가 있는듯이 때렸죠 저친구 긴장했습니다 우리는 이 타이밍에 빠르게 에이피를 장착해줄거에요 힐은 아직 하지 않겠습니다 힐을 하면 약해보이기 때문에 힐은 아직 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자 이제 됐죠 이제 감오면서 약한척을 해줍니다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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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I'm here, give it if ... UUH UGH HGHTUUEH ARE YOU OKAY SIR?? 여기서 아이큐 백만 플레이는 지상 2층으로 우애를 해서 기습하는 거지 기습하기 전에 구멍을 찾는다 이게 아이큐 백만 자 50발 안으로 우린 저 친구랑 끝을 내야 됩니다 난 속지 않아요 나는 속지 않아요 나는 속지 않아요 나는 부자가 됐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시래김자 만나서 죽어버렸잖아 아 이것이 김시랭이니까 이게 진인사대 천명이라고 하죠 마스터볼 믿고 있었다고 이름은 꼭 이름대로 가면 아 근데 얘는 뭐 부먹도 없어 있었고요 없을리가 없죠 부먹도 있네 나는 강해졌다 나는 강해졌다 풀 탄창 풀 탄창 풀 탄창 풀 탄창 와우 와 완벽한 포기였네 충투이 계속 실패하더니 권투이 하러와서 충수로 재투이 성공시키는 김시랭 프로 아닙니다 무슨소리에요 이거 권투이에요 충투이를 성공시킨게 아니라 예 그냥 어쩌다보니까 충수가 거둔거죠 충수는 거둘 뿐 예 아이큐 400 아 무슨소리 아이큐 100만 플레이라니까 자꾸 줄이시면 곤란해 뛰는 소리 아 아 어린 플레이어 이 레이드라고 알겠어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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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all death and I'm the winner winner 치킨 디너 허억 레이더를 잡아야겠는데? 레이더를 잡아야겠는데? 이거 가방에 놓고 오죠? 이 안에 어.. 딱히 가져갈 건 없고 오케이 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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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 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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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줄 것 같이 탈려있고 타러가 조용한데? 지금 깨져있고 지나가다 보이는 레이더는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따로 부르진 않겠어 왜죠 레이더 나 먹는 것부터 저거야? F**K! Enemies frag 하나야? 둘이잖아 하나야? 둘이잖아 둘이잖아 셋이B Betsy 둘이잖아 둘이 América 둘이잖아 두 depos단 하나 sogar 하나 셋 Эти 셋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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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114, 116, 214, 214, 220입니다. 220에 227이고, 227, 230, 230에 235, 239고요. 자, 239, 239, 239, 66, 66, 어, 아니, 99, 99, 239, 239, 18이면, 239, 18이면 257, 257. 아니, 너무 많은데? 넘겠는데? 257, 257, 259, 259, 260, 260, 265, 265, 270, 270, 273, 273, 280, 280, 286, 286에 287, 287, 287, 292고, 290에 300, 300에 310, 310에 313, 5, 8, 340이고요. 아, 320이고요. 322예요. 322에, 아, 322, 322, 322, 324, 324, 329, 329, 329, 329, 330에 333, 333, 335, 337, 340이고요. 350이고요. 350에, 355, 355, 355, 360입니다. 360에, 362고, 362에, 364, 364짜리. 든든했던 한판이었습니다.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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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